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용동리 327번지 50% 떨어진 금액에 천만원 정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농림지역이고요 지족도 상에는 남측으로 도로가 접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치득자격증을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낙찰받고 4일 안에 꼭 제출을 하셔야 보증금을 몰수당하지 않으시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지금 토지는 보시면 옆에 저수지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가셔서 현장을 꼭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820평이거든요 전인데 820평에 천만원이면 정말 저렴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매매로는 어려운 금액인데 경매니까 이런 금액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환경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여기 하늘이 너무 파랗게 보이네요 딱 그냥 농경지 농촌마을이죠 아우 저기 이게 뭐야 보리야? 미리야? 잔디인가? 정말 새파란 하늘 파란 하늘에 새파란 녹색의 새싹이 보이니 너무 좋아 보이네요 여러분 땅이 820평이래요 천만원에 꼭 낙찰 받으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복만마였습니다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